이제 핵심 21의 제어판의 항목 중에 뭡니까 프로그램 추가 제거 말 그대로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하는 거 여기서 주로 여러분 뭐 씁니까 제거하는 용도로 많이 쓰죠 그죠 그 외에도 여러가지 게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늘 제거로만 쓰지 사실은 뭐 추가나 이런 걸 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추가할 때 그냥 프로그램 다운받아서 더블클릭 설치하고 말죠 그죠 여기서 추가하지는 않았어요 그죠 자 여기 가보면요 자 제어판에 오면 어디 있습니까 프로그램 추가 제거 맞죠 그죠 여러분이 설치된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여기서 제거하겠죠 그냥 폴더만 지운다거나 그 파일만 지워가지고는 제거 안 된다겠어요 어떤 걸 하겠습니까 나쁜 기억을 여러분 없앨 수 있습니까 머릿속에 있는 나쁜 기억은 안 없어지죠 나는 잊어야지 잊어집니까 안 없어져요 머릿속에 두뇌 속에 어디에 기억장소에 저장되어 있어가지고 항상 비슷한 상황이 되면 그 나쁜 기억이 막 떠올라요 그죠 사람은 그래요 하지만 컴퓨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컴퓨터는 다행히 기계이기 때문에 없애줄 수가 있어요 머릿속을 사람은 그러면 좋겠지만 그렇게 안 돼요 하지만 컴퓨터는 가능해요 컴퓨터 폴더만 지우고 파일만 지운다는 건 바로 그런 형태예요 아무리 얘를 지워놓도 컴퓨터 머릿속에는 그 기억들이 남아있어요 이것들이 쌓이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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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면 나중에 뭐 어떻게 해요 얘가 컴퓨터가 맛이 갑니다 특히 게임들 애들 게임 막 수시로 깔았다 지웠다 막 그러잖아요 그죠 게임이 워낙 많으니까 그걸 지울 때 이걸 제대로 안 지우고 그냥 폴드만 떨렁 지우고 그래요 폴더만 취재해 들어가서 경로는 아니니까 취재해 들어가서 경로 폴더만 확 지워버려요 그냥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게 컴퓨터 머릿속에는 그 게임들이 다 남아있어요 벌써 아직 그래도 그럼 이 흔적들이 많아지고 하면 기억들이 너무 많아지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혼란스러워지겠죠 컴퓨터도 막 엉키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지울 때는 프로그램 추가 제어로 가서 지워주면은 이 폴더도 같이 지워지면서 얘 머릿속도 말끔히 그 기억이 지워져요 어느 정도 한 90% 이상 지워집니다 그럼 좋겠죠 사람이라면 참 좋겠는데 그게 안되지만은 기계는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 바로 머릿속이 어디냐면 레지스트리입니다 주로 레지스트리 정말 설명했죠 그죠 레지스트리가 윈도우 xp에 뇌입니다 뇌 속이에요 뇌 숱을 시킨다는 거예요 머릿속에 있는 이것까지 싹 빼버린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그럼 얘가 이제 그 기억은 잊어버려도 돼요 아예 기억이 안나요 너 누구세요 그럽니다 깔끔하게 지워줘요 깨끗해지게 지워줘요 그래서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항상 활용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물론 여기 없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없는 건 어쩔 수 없이 폴더처로 지워야 됩니다 어쩔 수 없습니까 없으니까 여기 웬만해서는 다 있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가 제거를 W 클릭하면 항목이 4개나 나와요 여기 보세요 프로그램 변경 제거 이게 이제 여러분이 늘 쓰는 항목이 이겁니다 지금 사실 책 기본으로 이거 돼 있어서 그래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에 뭐예요 프로그램 목록이 나오는 것뿐이에요 여기에 보면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이 4가지를 다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제 늘 쓰는 이거 말고 프로그램 변경 제거는 늘 쓰시는 거고 나머지 3개는 또 뭐 하는 거다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늘 쓰는 건 이거죠 프로그램 변경 제거 이거죠 들어오면 자동으로 체크돼서 쭉 나옵니다 그래서 필요 없는 건 뭐예요 내가 필요 없다 컴플레이에 필요 없다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변경 제거 누르면 얘를 지워버리죠 그죠 자 이제 필요 없는 거 찾아볼까요 네이트온 사실은 크게 안 씁니다 클릭해서 어떻게 해요 제거 그럼 어떻게 해요 진짜 제거 시작합니다 이거요 그리고 진짜 완전히 제거 하시겠습니까 한번도 무려 호시 모르니까 실수할 수 있으니까 오 예 그러면 네이트온을 삭제합니다 이제 컴퓨터 이거 켤 때마다 네이트온 안 뜹니다 이제 여러분 집에도 막 켤 때 막 네이트온 퍽퍽 떠죠 그런데 써도 안 오면서 그죠 그럴 때는 지워버리세요 물론 애들이 쓴 다음에 놔두고요 자 이렇게 지웠습니다 그러면 자 네이트 메일로 파일 전송을 제거하시겠습니까 파일 전송 같은 걸 제가 하겠습니까 뭐 해라 자 했습니다 그리고 완료 그럼 네이트온이 지금 남아있지만 조금씩 없어집니다 여기요 이제 이 컴퓨터에는 네이트온이 제거됐다고 하면서 이 네이트온이 없어집니다 자 좀 용량이 커서 조금 걸릴 뿐입니다 자 이제 끈뻑하고 왔고요 가보면 자 없어졌죠 네이트온이 밑에 있었는데 없어졌죠 이런 식으로 없애는 겁니다 자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필요 없다면 여러분 찾아서 알면 지우면 됩니다 알면 자 모르면 문제죠 이 영어 이거 뭔지 이거 뭔지 도대체 이게 뭔지 모르겠어요 그죠 자 이러면 못 지우죠 그죠 이거 도대체 뭐냐 어 다 모르겠다 그럼 못 지웁니다 모르는 건 손대시면 안 돼요 또요 아시는 걸 위주로 손을 대시고 대부분 애들 게임이나 이런 거 보시면 여기에 게임 명칭이 영어로 한거로 다 나와요 읽어보시면 게임 이름이에요 모르겠으면 애들은 앉혀놓고 지우긴 지울 건데 니 안 쓰는 거만 얘기해도 하면 돼요 그럼 애들이 다 알아요 영어로 다 알아요 애들은 이거 만약 게임이야 이거 안해 지금 옛날에 했는데 지금 안해 이거 안해 이거 안해 그럽니다 그럼 애하고 같이 앉아서 지워버리면 돼요 그죠 그러면 이제 확실히 지울 수 있겠죠 괜히 내가 잘못 지웠다간 지금 애가 하고 있는 게임을 확 지워버렸어요 구하기 어려운 게임이었는데 CD 구해가지고 억지로 깔아놨는데 난리납니다 그죠 울고불고 그죠 밥도 안 먹고 그죠 집에 꽉 쳐박혀서 말도 안하고 막 그럽니다 난감해요 그죠 그렇다고 CD를 구하기가 참 어려워요 또 그런 거 굴면 더 난감하죠 그죠 그런데 딱 하고 결제하시겠으면 하고 결제하면 또 못 떠요 막 계속 지워도 액세스 누드도 계속 뜨는 것들 있죠 막 그런 것들 바이러스가 막 500개 발견돼서 300개 발견됐다고 그래요 그럼 깜짝 놀랍니다 그죠 그럼 어떻게 해요 막 치료하기 누르면 어떻게 해요 도움내라고 그래요 이제 결제하라고 그래요 우약하면서 그런데 무서우니까 어떻게 해요 우리집 큰 분들 잘못될 수 있으니까 5000원 결제하래요 한 달 동안 마음껏 바이러스 잡아준대요 에이 5000원 그래 딱 해버립니다 한 달 동안 잘 씁니다 한 달 뒤에 또 떠요 또 막 떠가지고 또 바이러스가 또 한 200개 뭐 뭐 불필요한 파일이 막 발견됐대요 그럼 또 극생되지 또 한 달 결제합니다 이런 분들 굉장히 많아요 사실 그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 사기 프로그램이에요 일종의 사기 사실은 여러분 컴퓨터에 크게 문제를 안 익히는 파일들이 있어요 있어도 되는 것들 그런 걸 찾아내서 그걸 막 개수를 부풀려요 그러니까 당연히 막 몇백 개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당연히 사용자에서는 와 우리 내 컴퓨터가 이러나 상태가 이러나 하면서 어떻게 해요 결제를 통해서라도 얘를 해결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사실은 여러분 깔아놨어요 알약하고 V3 깔아놨잖아요 그걸로 검사를 다 하고 있었는데 걔한테는 안 나타나는 게 왜 얘한테만 나타납니까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쓰는 알약 V3 제일 좋은 V3인데 그 수는 안 나타나든 게 얘들이 막 300개씩 나타나요 사기죠 그죠 맞죠 그런 걸 떠는데 그걸 못 지워요 컴퓨터에 달 때마다 액세스 닫으면 한 열대 번 계속 닫고 뭐 뜨고 또 닫고 이렇게 해야 이제 컴퓨터가 사용이 돼요 아침마다 그걸 하고 계세요 이게 한 개라면 다 있는데 이것도 세 네 개씩 깔아 놓으신 분이 있어요 비슷비슷한 프레임이 있어요 돈 벌어 몰랐고 자기 친한 애들이 많습니다 고반은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설치하신 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설치한다고 했죠 다른 프레임을 설치할 때 밑에 옵션 체크가 딱 있어요 이렇게 체크되어 있어요 체크되어 있고 이거 이거 뭐 뭐 뭐 했습니다 바이러스 체이스 이렇게 나옵니다 또 체크되어 있고 또 하나 더 있습니다 이게 여러분이 모르고 되려 오케이 나는 이 프레임을 필요했지만 이건 확인 안 하고 그냥 확인 딱 눌러서 설치 딱 눌러버린 거라면 같이 설치된 거예요 여러분이 허가를 하신 거예요 고발할 게 아니죠 여러분이 잘못인데 그렇죠 제가 항상 설치할 때는 이런 체크되는 항목들을 잘 보고 뭐 그런 걸 필요 없는 걸 하지 말았겠죠 우리 알약 설치할 때도 그랬죠 알약 설치 끝나고 나면 어떻게 해요 뭐 하나 뜨면서 우리 집 우리 회사에서 만든 건데 이것도 한번 설치해 볼래갖고 뭐 알마인드도 설치해 보시라고 하고 체크 딱 되어있죠 그리고 확인 딱 눌러버리면 어떻게 해요 체크됐기 때문에 알마인드가 설치돼 버려요 나는 쓰지도 않은 프레임이 막 설치되면 여러분이 잘못하시는 거예요 귀찮으니까 그냥 무조건 확인 확인 막 누릅니다 뭐 떴을 때도 또 인터넷 쓰다보면 막 막 떠요 이렇게 뜨고 뭐라 뭐라 나오면서 뭐 이렇게 확인 뭐 오케이 뭐 이런 게 나와요 눌러버립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바로 설치가 돼 버리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이 허가를 해야만 설치되거든요 절대 임의로 설치하면요 걔들은 불법속도 신고 받습니다 난이 하지만 신고가 안 되는 게 바로 여러분이 설치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항상 보는 걸 잘 확인하세요 어떤 사이트 갔을 때도 막 뭐가 뜹니다 이런 거 이런 거 설치하셔야 되는데 하고는 밑에 체크 체크 있습니다 그 체크를 잘 보세요 또는 스폰서도 있어요 스폰서 즉 그 회사에서 어떤 사이트에서 필요한 걸 설치를 하긴 하지만 스폰서 돈을 받았다는 거죠 걔들한테 돈 받고 밑에 체크 체크하고 넣어놨다는 거예요 네이버도 그래요 네이버도 보면 밑에 체크 체크 되는 거 있어 가끔 그런 것들 잘 보세요 그런 것들 스폰서를 해제해 줘야 됩니다 설치했다면 어디 가야 돼요 설치했다면 여기 뜨면요 아니면 여기 탁 뜨면 제목 표시줄에 보면 영어나 한글로 뭐라 돼 있습니다 뭐 바이러스 어쩌고 저쩌고 뭐 마이피 어쩌고 저쩌고 있습니다 그 이름을 알아두세요 알아두고 얘는 닫겠죠 닫긴 닫아요 그리고 나서 여기 와서 한글이나 영어로 그 이름을 찾아야 돼요 찾아서 클릭하고 제거 누르면 다음부터는 걔가 절대 안 뜹니다 그런 프레임들은 또 제거가 되게 해놨어요 일부러 안 되면 또 자기들이 불법 소프트가 되어버리니까 일부러 그렇게 해놨어요 그 이름을 잘 아시고 영어로 돼 있었는데 분명히 이름이 영어로 돼 있었는데 이거 가리면 한글로 또 돼 있었어요 헷갈리게 또 한글로 돼 있었는데 찾으니 한글이 없어요 밑에 영어로 잘 찾아보시면 이 이름 비슷하게 영어로 뭐라 뭐라 해놨어요 딱 보면 대충 알아요 이름을 살짝 바꿔놔요 잘못 지우게 또 자기 프로그램을 함부로 지우면 안 그러니까 못 지우게 이 한글로 돼 있는데 영어로는 뭐 다른 것 딱 해놔요 그런 걸 찾아서 지우셔야 돼요 자 오늘 이게 프로그램 추가 제거입니다 기본적으로는 뭐예요 프로그램 변경하고 제거하는 거 됐나요? 변경 제거입니다 이거 기본적으로 쓰시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밑에 있는 새 프로그램 추가죠 그죠? 새 프로그램 추가는 뭡니까? 말 그대로 설치하는 거면 설치 CD 넣고 원래 여기 와서 설치를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눌러서 경로 찾아서 설치 누르면 됩니다 하지만 이건 잘 안 써죠 그죠? 어떻게 해요 우리가 그냥 다운받아가지고 더블클리 한다고 하면 CD 넣고 CD 찾아가가지고 CD 안에서 그냥 더블클리 해버리죠 그렇게 설치합니다 그거나 이거나 같은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다 만들어 둔 겁니다 큰 의미는 없으니까 이것도 설치도 가능하다 알아 두세요 프로그램 추가 돼 있죠 추가 자 그 다음에 이거하고 헷갈리면 안 되는데 이거 중요합니다 이거 심을 잘 넣어요 이거하고 이거 헷갈립니다 윈도우 구성요소 추가 제거 프로그램 변경 제거 이것도 프로그램을 추가하거나 제거를 하긴 합니다 근데 여기는 잘 보세요 말이 어떻게 됐습니까? 구성요소라고 돼 있습니다 구성요소 요만을 잘 봐야 돼요 구성요소 자 여기서 구성요소는 어떤 걸 얘기하냐면 여러분이 쓰고 있는 컴퓨터에 보조 프로그램을 쭉 얘기합니다 보조 프로그램 보조 프로그램 뭡니까? 네모장, 그림판 이런 거 있죠 또 여러분 윈도우 XP를 설치하면은 기본적으로 설치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응용 프로그램이에요 응용 프로그램 이런 것들을 얘기합니다 이것들이 바로 이 구성요소예요 내가 따로 설치한 프로그램이 아니에요 그건 여기서 제가 하고 윈도우 XP 자체에 포함되어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그렇죠? 보조 프로그램들 이것들 이것들이죠 이것들하고 또 게임 게임도 들어있잖아요 지금 비어있는데 게임도 들어있잖아요 쭉 있잖아요 뭐 지뢰 찾기 이런 거 있잖아요 그게 바로 여기 들어있는 게임들도 이 구성요소로 제가 합니다 여기서 자 구성요소를 들어가 보면요 조금씩 뜨면은 그 안에 들어있는 게임을 내가 없애버린다거나 보조 프로그램 내용을 메모장이 필요하다면 메모장에 지워도 됩니다 그림판을 없애도 돼요 또 필요하다면 우리집에 그림판이 없던데요 그러면요 여기 와서 그림판에 체크가 해제되어 있어요 다시 체크하고 확인 누르면 그림판이 들어와요 그렇게 이제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 대신 XPCD가 있어야 돼요 설치할 때는 제거했다 설치할 때는 XPCD에서도 가져와야 되니까 그 데이터를 여기 가면 여러 가지가 있죠 관리 및 모니터링 도구들은 체크해제 돼 지금 설치 안 됐다는 겁니다 체크된 것들은 설치가 됐다는 거고 쭉 내려보시면 보조 프로그램 및 유틸리티 돼 있죠 그리고 체크된 데 잘 보시면 회색으로 딱 돼 있어요 요거는 무슨 말이냐면 설치를 요구로 할 건데 이 안에 또 나머지 많이 있다는 거예요 다른 것들이 그걸 또 따로 체크할 수 있게끔 돼 있다는 거예요 요게 설치는 돼 있지만 이 안에 또 어떤 건 해제되어 있고 어떤 건 설치되어 있는 것들이 따로 있더라 자 그러면 얘를 지금 체크되어 있는 상태에서 얘를 클릭해 놓고요 그리고 요거 자세를 가면 돼요 그러면 이 속에 있는 또 다른 것들이 나옵니다 자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게임이 체크해제 돼 있죠 그래서 여기에 시작의 모든 프레임 가면 게임이 없어진 거예요 필요하다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지뢰 찾기 재밌는데 가끔 시심할 때 한다 여기 가면 되죠 카드 게임 같은 거 가끔 한다고 체크하면 되죠 용량이 이만큼 필요합니다 얼마 안 돼요 그죠 12메가나 뭐 그죠 노래 한 것밖에 안 되는 용량인데 그죠 그래갖고 확인 누르면 여기 설치돼요 자 그게 아니고 여기 또 보조 프로그램이 있네요 얘를 클릭하고 보면 또 어떻게 해요 자세히 어떻게 됐습니까 여기 나오네요 계산기 그림판 그죠 이런 것들 우리 필요 없다면 체크해제하면 됩니다 계산기 필요 없다고 그러면 체크해제하면요 계산기 없어져요 그럼 계산기 쓰고 싶을 때 진짜 계산기 찾아야 됩니다 컴퓨터 앞에 두고 계산기 찾지 말았겠는데 찾아야 됩니다 그죠 계산기 좀 더 켜야 됩니다 계산기 지워버렸으니까 그림판도 지워버렸습니다 이런 것들을 설치하고 제거할 수 있는 게 바로 뭐라고요 요소추가 제거입니다 자 지금 제가 게임 체크를 했죠 그리고 확인 들으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 이제 설치를 하겠죠 이제 다 됐고 게임을 하라고 해놨습니다 게임을 설치하려고 쫙 하고 있어요 그죠 자 문제는 뭐예요 cd 널 해요 인두 xp 정품 cd cd 없죠 그러면 못 넣는 거예요 cd를 하나 구하시면 돼요 물론 불법 제품이겠죠 그죠 복사한 거 그죠 그러면 놓고 딱 하면은 여기 알아서 거기서 게임을 받아서 설치를 해줘요 자 가끔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렇게 안 하면 찾아보기로 내 컴퓨터에 c에 윈도우즈 안에 윈도우즈 안에 여기가 이제 xp 설치 cd 잖아요 여기에 시스템 폴더라는 여기 있어요 여기 이런 데 가면 가끔 찾아낼 때가 있어요 이런 거요 이렇게 하실 때 spider esc가 없네요 그죠 이런 데 찾아가도 될 때도 있어요 가끔 경로를 어디 보는 파일이 들어 있을 가능성이 있을 수 있는데 게임은 없을 가능성이 크겠네요 게임 자체는 그죠 cd를 넣고 cd를 찾아보기 위해서 그 설치를 하면은 얘가 나옵니다 설치됩니다 지금 지워버렸어요 지우는 게 잘못이었어요 지우고 갖고는 설치하려니까 cd 넣으라고 하는 거죠 자 구성요소 뭔지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뭡니까 기본 프로그램이라고 했어요 얘는 사실 클릭 쓸 일이 없어요 말 그대로 기본이에요 기본 윈도우에서 기본은 인터넷 보는 기본 프로그램이 뭡니까 윈도우에서 인터넷 익스플로러죠 그죠 여기서 웹브라우저는 뭐 쓴다고 인터넷 익스플로러를 쓰고 있습니다 전자메일은요 전자메일은 여러 개가 있어요 그중에 여러분 이제 기본적으로 오피스를 깔면 아웃룩이 깔래요 아웃룩 얘를 쓸래 전자메일 프로그램은 근데 여러분은 이거 못 써요 왜요 여러분은 팝3메이 아니고 무슨 메일이에요 웹메일이에요 웹메일 웹메일은요 인터넷 상에서만 보낼 수 있어요 로그인을 해야만이에요 아이디 치고 배수워치야 하지만 이 아웃룩을 쓰게 되면요 여러분 로그인이 아니고 그냥 여기 가서 메일 받는 사람 치고 내용 치고 딱 보내면 바로 가버려요 그냥 항상 떠 있어요 또 떠 있고 메일 오면 바로 띵동 하고 여기 딱 떠요 메일이 왔습니다 라고 딱 뜹니다 인터넷 어떤 사이트에 안 들어가도 돼요 이거는 그런 메일입니다 이거 이제 돈을 좀 준다거나 그래야 돼요 돈을 준다거나 회사 같은데 메일이 있죠 그런 메일들은 이런 거 사용 가능해요 하지만 여러분 다음이나 네이버 메일은 안 됩니다 네이트 메일 있는 거는 이거 쓸 수 없어요 그건 어쩔 수 없이 다음이나 네이트 그 다음에 찾아가야 됩니다 왜요 그 와서 광고를 보게 해놓는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공짜로 주는 대신에 메일을 공짜로 주잖아요 100메가 용량 주고 막 주잖아요 그거 왜 줍니까 그게 로그인을 하면 해서 광고가 노출되잖아요 그걸 여러분은 그냥 공짜로 쓰는 대신에 광고 보면서 공짜로 쓰는 겁니다 광고 안 봐도 되지만 눈이 가잖아요 어쩔 수 있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관심 있으면 또 클릭해 보잖아요 또 물건을 사기도 하잖아요 그럼 그걸로 돈 벌으면 묻는 거예요 다음이나 네이버에는 전부 다 여러분한테 공짜 서비스를 주는 이유가 바로 보는 거겠죠 그렇죠 자 여기 또 미디어 플레이는 뭐로 되었냐 미디어 플레이 기본적인 거죠 그렇죠 윈도우의 미디어 플레이는 기본입니다 그렇죠 자 또 액세스 할 수 있는 플레이는 이런 거 있더라 공플레이도 지금 액세스 할 수 있게 해놨더라 뭐 이런 거 말 그대로 기본이 되는 플레임이야 기본이 사용하는데 기본이 되는 거 설정하는 거야 그냥 이렇게 말고 계세요 마이크로소프트 자체가 할 수 있고 타사 거 뭐 지정해서 내가 할 수 있는데 뭐 그게 바꿀 수 있는 건 거의 없어요 사용자가 또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세 개 이제 할 수 있다고만 알고 있어요 그냥 그냥 따로 뭐 안에 내용은 필요 없고 여기 기본 플레이에 가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 세 가지를 줄 수 있더라 자체 마이크로소프트 오피스 인도 뭐 소프스 인도 타사 플레이는 사용자 지정 이거 세 가지를 할 수만 있더라고 알고 있으면 돼요 그냥 시험이 잘 안 됐습니다 그냥 이거 세 개 지정도 할 수 있고 다른 회사 거 지정할 수 있고 아니면 지금 마이크로소프트 거 할 수 있더라 이렇게 됐나요 이 네 가지에 대해서 시험에 물었습니다 자 프로그램 추가 그냥 말 그대로 프로그램 추가한 거나 하는 거고 현재 설치한 프로그램 변경 또는 제거 프로그램 일반적으로 내가 설치한 거 그렇죠 자 구성요소 말 그대로 XP 구성요소 XP 설치되면은 같이 달리 설치되는 또는 설치될 수 있는 그런 응용 프로점들입니다 유틸이라고 말을 쓰기도 합니다 자 그런 거 하고 그 다음에 기본 프로그램 선택 이 세 가지 할 수 있더라 여기 하나 뭐 다른 거 내놓고 아닌 거 자 이 네 가지를 알고 계셔야 됩니다 이런 거 있더라 시험이 된 게 딱 좋아요 하나 빼놓고 그죠 1번 2번 3번에 프로그램 추가 제거 항목이 아닌 거 되는 거 다른 거 하나 뭐 하나 내놓으면 됩니다 1번 2번 3번 이거 4번 뭐 다른 거 내놓으면 되죠 그럼 답을 4번 찾아내세요 쉽죠 그죠 그죠 뭐 하나요 뭐 하나요 어 그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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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감사합니다.